귀걸이 귀엽다 처음 봤어 머리를 좀 보여줍니다 컴 아안 귀걸이 보여줘 나오나? 어 이렇게 나와 컴 아안 컴 아안 컴 아안 아안 어머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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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이야 9천 9천 야 많이 봐 언제 공개하래? 하트 몇 개 되면 공개 하트 하트 언니가 빨리 말해 3만 아니 조금 더 5만 하트 5만 되면 얼굴 공개 러비들 힘내 오오오 오오오 올라오 4만 6천 됐다 둘 셋 휘피니스 아 왜 갑자기 휘피니스해? 근데 뭐야 하트 야 너 져 야 너 져 인식을 안되네 음 어? 만든네 근데 하트가 9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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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gm 깔아준다 누가 우리 심심에서 왔습니다 맞아요 여긴 어디 여긴 음중 여긴 어디 음중 여긴 어디 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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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っ 엥 엥 엥 엥 밥 먹었네요 밥 밥 먹었죠? 먹었어요 하필 우리도 그니까 먹었어요 예 어떻게 들으면 리얼리티 예고 나왔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오오오오 어 오오 어 우리 다른 거를 해볼까요 이거 오랭 아 나 강아지 싫어 아 진짜 웃겨 다른 거 해볼까? 이거 이거띵 말한다 라이브해요 라이브 깜짝이야 어머 얼굴이 보이네 얘 뭐야? 렌즈 어른이 이불 벌려보세요 이거 얘가 아닌데? 무섭다 여기 있는 필터 다 쓰겠네 우리 대화 나누고 야 이거 뭐냐 이거 물 맞는 거냐 아 아 재밌다 재밌네 드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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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 귀여운 걸로 첫 번째가 나온 것 같아 뭐지? 이건가? 아니야 입에서 풍선 나오는 거였어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나 너무 무서워 이건가? 이거다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뭐지? 오늘 옷 바지길 바지 맞죠? 바지 맛? 아 바지 맞죠? 나 바지요 옷 가려주세요 왜요? 오늘 이 옷 입어요 음악 중심입니다 음악 중심입니다 치마가 너무 짧았대요 아 아 아 아 아 돌고래 친구 어? 저도 오늘 이렇게 돌고래 있어요 저희 다 여기 돌고래 있어요 옷이 짧았대요 오늘은 저 긴 바지 입었어요 왜? 왜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기 원래 있는 거구나 필터 꺼달래 이거 꺼달래 고랭 고래 아니에요? 맞아요 고래에요 고래 맞아요 고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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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어 빠르다 긴 바지 다행이에요 점심 뭐 먹었어요? 점심 뭐 먹었어요? 아우 너무 빠르다 고래 왜 했쩡? 왜 했을까? 나중에 알기 때문에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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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상 예뻐요 의상 한복 보여줘요 어 나 밑에 안 돼 아 그럼 제가 보여줄게요 저를 찍어주세요 잠시만 어떻게 놀리지? 아니 그냥 이렇게 사면돼 의상 오늘 의상 아 아 저 왜 할 말 없어 빨간 말 빨간 말 궁금해 나 맨발인데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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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여기 엠카 아니 음중 대기실입니다 음중이에요 예헤이 예헤이 에리 큐트 땡큐 귀걸이 보고싶대요 귀걸이 뭔데 조개에요 저 오늘 언니 귀걸이 너무 귀엽잖아요 나는 꽃에다가 얘는 뭐야 이거 사과 사과 사과야? 사과맨 코가맨 오잉 오잉? 아 오잉?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가스활명수 가스활명수 이거 가스활명수래 가스활명수 아니에요 조개라고요 제가 오늘 예뻐서 귀걸이 예뻐서 좋아했는데 엄마가 엄마가 언니들 너무 우아하게 생겼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있죠 아니요 여기 추워요 담요 덮고 있어요 여기 저희 담요 덮고 있어요 담요 덮고 있는데요 밤잠 듣는 중이지롱 지금 조개먹고 싶다 오늘 SN을 볼게요 맞아요 오늘 SN을 해요? 10시 20분에 SN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되네요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저요? 저 아무 역할도 안하고 싶습니다 일본어를 부탁드립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이린언니가 저희 SM타운 오사카 공연을 지난주에 했죠 했는데 그때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인데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일본어 멘트를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오잉? 오잉? 막 이랬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국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영광검색어에 예리국적있대요 무서워요 1인원이 아파요 저 아파 보여요? 저 완전 쌩쌩한데 아파 보이나? 입술이 막 발랐잖아요 긁적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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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계속 그럴 거예요 예리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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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다 그러게 오늘 음중 1위 공약 뭐예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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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반대로 돌릴까? 응 이렇게? 어우 괜찮은 것 같아 1위 공약 뭐할까요? 어? 왜? 가방도 1위 공약? 이렇게 나오네 필터에서 그런가? 저는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어 나 언니 생일이라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뭔 소리야 3월 29일 뭐였어?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읽으니까 댓글을 못 읽겠다 그러네 마이크 여기 없겠지? 어 수면바지였구나 이거 수면바지 아닌데 단년댕 단년댕 눈이 부었어요 왜? 아니 이거 화장을 잘 안 듣나? 근데 오늘 나도 느꼈어 이 언더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근데 나도 느꼈어 오늘 눈이 어이크 부었던지 산옥을 할 때 봤어 응 나도 네일 보여달래요 유리 네일입니다 나는 생선톱 생선톱 언제 지웠어? 이거? 이거? 이거 그때 일요일 월요일날 선글라스 같은 거 없나? 여기 선글라스 여기 있어 어 선글라스를 좀 잡아봐야 해 몇 시간 잤어요? 저희요? 진짜 못 잤어요 사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눈이 부었으니까 저희 어제까지 어제 SNL 촬영했어요 어제 SNL 촬영했어요 팬분들도 거기 방청 오신 분들도 되게 늦게 갔을 거예요 응 맞아요 그리고 산옥이 아침이었어가지고 맞아 여리언니 옷 야해 여리언니 옷 야해 왜거지? 옷 야해 하트 많이 눌러줘요 대구 대구 더워 오늘도 하트 백만 갑시다 러비들 저 방청 갔어요 어제 집에 못 갔어요 헉 그러면? 그러면 어떡해 어떡했지? 까스할병수씨 까스할병수씨 이거 뭐? 아 이거 조개 진짜 웃기다 진영미 우리 귀걸이 까스할병수래요 까스할병수? 우리 귀걸이 이거 이거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저기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비싼 거래 빨리 소리 들려줘 비싼 건데 아 비싼 건데 언니들이 언니들 삼쳐버렸어 이거 이 조개 가스할병수씨 조개개걸이란 말이야 너무 웃기다 여기 우리 응 뒷모습 있다 뭐지? 여기 아 그러네 무서웠다 여기 근데 여기 마이크 있는 거겠지? 마이크 여기 밑에 있지 우리 소리 들려요? 말 잘 들려요? 말 잘 들리죠? 졸리나? 여기 있어도 안 들리려나? 네 말 잘 들리죠? 네네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윙크 주세요 SNL 촬영 재밌었니요? 약간 어려웠어요 너무 잘 들린데 그래? 소리 끊겨요? 끊겨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음 SNL 촬영 안경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오늘 눈 부어서 안 돼요 안 된대요 SNL 촬영 약간 스포 해줘요 그럼 스포? 응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리미 뿅댕이 아씨 아 어떡해 나 진짜 그래갖고 어떡해 예리미 뿅댕이 아우씨 어떡해 오늘 몇 시야죠? SNL? 10시 20분 자 여러분 니 모르니까 나한테 물음 꺼지 여러분 오늘 SNL 12시 20분에 하니까 10시 20분에 조용해요 그냥 12시 20분이라고 해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저런 제 공둥이 보면 안 돼요 예리 어제 머리색 진짜 예뻤어요 저 요즘에 핑크 염색하고 싶어서 근데 너무 상해가지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쩌두 쩌두 저도 러시안 롤렛 할 때 핑크색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단발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못했어요 하트고 100만 우리 약간 그거 같아 뭐 아프리카 그 DJ 아프리카? 아닌가? 아프리카 아닌가? 뭔지 알을 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과즙 화장 완전 잘 어울려요 우리 과즙 화장 있나? 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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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웃음소리 뭐 있었는데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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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래요 자기 전에 어떤 노래가 제일 듣기 좋아요? 자기 전에? 응 자기 전에? 나는 뭔가 말소리 말소리? 응 말소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무슨 소리야? 하하하 댓글보다가 뭔 소리가 뭐라고 하는거요? 아니 그냥 뭔가 음 라디오 같은 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소리 음 노래는 노래 들으면서 안 잔 지 좀 오래된 거 같아 아 진짜요? rose 그러고 요즘에는 누우면 부절이야 아 그렇긴 해 아니 저는 한참 라디오 많이 들을때 그 푸른밤12시부터 2시까지 하는거 듣고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미쓰라 에일관계자 이런 라디오가 있어요 그거까지 듣고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요즘에 힘들어서 우리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니 하트100만이라서 어우 오늘 하트 200만 할 수 있나? 물일 거 같아 다른 것도 해줘요 다른 거 어떻게 머물러 있어? 얘네밖에 없어? 오늘 생일이신 분이 많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러비 그룹이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안올려져 안올려 아 이거 학교 했다구나 아 이거 무섭다 뭐가 이제가 이거 괜찮네 괜찮은데? 뭐야? 갑자기 끊겼어 요즘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지켜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막내와 프링글스 같다 화장 꿀팁이 있니? 화장 꿀팁이 있어요? 화장 꿀팁이 있어요? 화장 꿀팁? 화장 꿀팁이 있어요? 화장 꿀팁? 화장 꿀팁? 나는 스킨 로션이 잘 발려야 돼 어 그래야 베이스가 잘 되죠 어 이런데 이런데 엄청 잘 발라주지 이런데 엄청 잘 씻어주고 저는 눈이 붙지 않게 좀 연구해야겠어요 오늘 왜 어? 왜? 수염이 왜 이렇게 커져? 아하하하 그러네 어 이거 봐 너무 커졌어 뭐야 뒤에 누구예요? 뒤에 저희예요 안녕 이거 우리예요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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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봐주세요 맞아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편을 조금 봤는데 재미있죠 응 뾰루지 낼 땐 어떻게 하나요? 일단 잘 너무 슬퍼졌어 갑자기 뾰루지 얘기하니까 내가 어제 났었고 심으로 여기에 제일 싫어 나도 여기 있는데 지금? 응 어디 뜯었나? 있었는데 뜯었다 아 오늘 중복이래요 벌써 응 근데 초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아 어제 촬영할 때 아 며칠 전에? 아 맞아 맞아 저번에 응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맞아 단콘합니다 우리 맞아요 단콘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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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 하죠? 자 8월 19일 22일 안 맞아 잠실 올림픽 홀에서 합니다 2일 동안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 못 가요 다른 날이 있을 거예요 다른 날이 있을 거예요 다른 날이 있을 거예요 Say hi Hi 나도 단콘 나도 단콘 어 수염 떼주세요 수염이요? 아니 수염이 엄청 커져 그렇게 웃지마 수염이 엄청 커져 재신이죠? 수염 이쁜데 지압 신발 또 신고 왔어요? 빨리 보여줘 어딨어 거기 없어? 저기 저기 있어 저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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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언니 맨날 가지고 다녀요 나나나 수염 잘생겼다고요 수염 잘생겼다고요 네이지 뭘로 뜰까? 이틀 다 옷인데 200만 갈 수 있대요 140만이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지압 신발 품절됐대 진짜로? 근육이 적혀있는데 아 진짜? 대박이다 어제 올라온 스태프 누구예요? 저희 메이크업 어디가 스태프인데 자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지금 다 저희가 아침 산옥하고 어제 SNL 촬영을 늦게 끊어서 맞아요 저희 스태프분들도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든 상태입니다 멤버들과 스태프분들 근데 저희 마음은 멀쩡해요 왜 그러죠 우리 왜 그러지 왜 그러지 1인 연휴 때문에 지압 신발 유명해졌대요 광고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리방학했어요? 곤란한 질문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넘쳐난대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시작 하트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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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뚜 하 associations 해 하 하 해 하 하 하 정신 하 하 하 하 너무 웃겨 예리 깨르륵깨르륵 깨르륵깨르륵 아 우리가 막 초딩즈인가봐요 초딩즈? 초딩즈 예리야 노래해줘 갑자기 할뚜